우리 목표는 전국체전 우승하는 거야! 좋아, 연습만이 살 길이야! 패스! 좋아, 좋아, 좋아! 좋아, 패스! 저렇게 입고 농구를 한다고? 나 농구 유니폼 유니폼 없어 다 없대! 어떻게 해? 다 계셨습니다 저는 농구 그만두고 제 갈 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 길 뭔데? 사실 이 춤을 추고 느꼈습니다 이게 제 적성이라는 걸요 나 연예인 하겠습니다! 연예인! 족볼에 무슨 연예인임? 자기 주제도 모르네 퇴장하셨습니다 퇴장하셨습니다 퇴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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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퇴장하셨군요 야, 너 때문에 다 나갔잖아 야, 농구하다 말고 누가 갑자기 연예인을 해? 서장훈 님이 달동산 만개를 선물했습니다 공포급 센터 생이요! quem도 좀 일단 파야쇼터ほ않고 오늘도 퇴장했다 여의은 너에게 더 놀랍 전 분위기 데fox 불ывает 별 퇴장 시 disrupted 귀엽다 ve Geez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